자 제발 방금같은 팀은 안만나길 바라면서 야 플레이어 아이콘 멋있네 이거 진짜 딱 딱 나를 위한 나에게 맞는 아이콘인데 이거 보자 기다리는 동안 나의 통계를 보면은 아니다 이거구나 야 메르시 9시간 승리한 게임 메르시 43 승률 뭐야 승률 메르시 왜이래 낮아 바스티언 아니다 바스티언 90%라는건 최소 10파만 했다는건데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바스티언한테 특화된건가 바스티언 한 기억도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스모엘토스 이 도시 암적인 존재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 흫 흐흫 공격 시작하기 30초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반가워요 멀찬나 봐 야 나 여기 멋있다 뭐 날 꿈을 대는 거냐 반갑다 아 뭐야 방금 말하는 애 아니야 하이업 캐스면서 나가네 상하종 5 4 3 2 저기 탱크 없네요 아 탱크 있구나 죄송해요 바스 잡아요 바스 바스 잡았어요 포탑 3 4 4 4 파탑 언제 또 만들었어 아이 10 으 으 으 으 으 으 누워 누구어 포탑 좀 잡아줘요 5 10 걘지 님이 겐지 님이 잡으면 좋은데 포탑 포탑 나이스 포탑 저 용광로 궁 칠 때는 그냥 포탑 피하세요 그냥 그때 못 이기니까 살려드릴께요 솔더님 E 잘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솔더 궁 조심 솔더 궁 저 음성대화 좀 켜놓을게요 이거 시끄러우신 분은 피 놀라가지고 끄시면 되요 솔더 궁 바스쿵 조심해요 뒤로 피하세요 뒤로 피하세요 아예 피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? 화물 미세요 화물 포탑 조심하세요 나이스 바스쿵 아 다 죽었네요 자 살살 밀어봐요 한번 팝팝 조심해요 박스군 조심 팝팝 타이어 딜이에요 타이어 딜 타이어 딜 그 바스가 지금 자리 잘 잡아놓은거 같은데 바스 좀 잘 처리해주세요 누가 겐지님이 바스 처리하면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바스 잡았어요 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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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격을 부착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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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 딜 하세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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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. 겐지님 진짜 나이스. 저. 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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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